사랑할 때 이거 노래가 아니에요? 어? 사랑할까? 사랑할까? 어? 우리 이거 아니야 뭐예요? 우리는 알라 안녕 얘들아 얘들아 자기가 조심해 가 뭐냐고요 노래? 네 여러분 초청량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골 먹을 사람 같이 먹을래? 그래 형은? 나눠 나눠 자 정골 먹을래 형은? 고민 중 너는? 나도 고민 중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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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안에 사정 정해봐 5초 우리 자리 체인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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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아이고 내 나이가 영아후야 어? 꼰대키니 아이고 라테는 말이야 곱창정골 대짜 하나랑요 내장 주꾸딱 손들어 내장 주꾸딱 내장 주꾸딱은 하얗게 나와요 네 우리 레알 핸드폰만 한다던데 21세기 야 돌판 모둠 수육으로 유킹씨 가자 돌 어? 돌판 모둠 수육 돌판 모둠 수육 나이 여기서 뭐 그 사람 뭐 그가 더 나트럴해 아 그래 그 그 그 그 아 돌 돌 불판 모둠 수육으로? 돌 아 릴리 아 그게 아 그게 더 다르셨다 돌 돌 돌은 딱딱해요 왜 가위질을 생각보다 산때기가 고장이 났잖아 저 힘들어하구나 저 힘들어하구나 저 힘들어 르베에서 막혀 으아고 으아고 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데 그냥 먹고 있어 이게 바로 정형적인 그 꼰대의 말씀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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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노가 곰 곰같이 생긴 닭을 탕 탕을 끓여버렸네 드립니다 16행시 와 감사합니다 차라리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배달해드립니다 진짜 뜨겁네 전 전 한국 식당하면서 처음으로 배운 게 이거야 전이 먹고 싶다 구 구기 먹고 싶다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디서든 먹고 싶다 디 이렇게 해서 먹었었어 디지털 그룹 안지에서 먹고 싶다 와 미쳤다 비주얼 고마워 이모 여기 물 물 두 개만 주세요 아 셀프 오 맨 오 맨 물은 셀프 물은 셀프였어 물 셀프 근데 원한 건 나왔는데 현진이가 내가 아주 착한 아이야 이거 그러다가 전봉 아유 아따 맛있네 국물이 얄끈하네 아 되게 맥혀 혼자 찍었나 아따 마 이거 맛있구만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개경이 돼 상관없어 오 이건 진짜 진짜 ASMR 드릴까 현진 ASMR 해줄게 이거 내가 ASMR 콩나무잖아 아 비비트리 나중에 뮤플리랑 필릭스의 AMR 아니 AMR 아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ASMR 몇 나와? 응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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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숙해 형 형 저 슈즈 하나만 줄 수 있어요 오 예 오 예 저 형을 믿은 내가 잘 못 봤습니다 오 아깝습니다 쓰시지 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한잔 주시지요 그래 밥은 먹고 댕기나 밥 먹고 댕기나 밥 먹고 댕기나 지금 먹고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레알 막내 온탑이다 뜨거워 형님 이제 슬슬 강동점은 저한테 주시지요 난 강동점 써 가지고 없다 아 그래요? 나 부산에서 왔는데 아 부산에서 왔어요? 죄송합니다 형이 한사장 네? 저 정사장인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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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한이요? 뭐? 뭐라고? 정사? 정사장이니까 정한? 정사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다 그럼 영수증 드릴까요? 이거 하고 영수증 좀 뽑아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영수증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영수증 알았어요? 리노야? 아니 받아봐 응 내가 받고 갈게 가 I feel it I feel it I feel it 받았어? 네 와플 있어 와플 먹을래? 와플 기? 와기? 와기? 나는 치즈케이크 뉴텔라 소프트 와플 치즈케이크 뉴텔라 소프트 와플 치즈케이크 뉴텔라 소프트 와플 하나랑요 너는? 스노우 와플 하나랑요 저 딸기 뉴텔라 와플이요 저 딸기 뉴텔라 와플이요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딸기가 들어있습니다 뉴텔라 잼이랑 야 우리 이렇게 셋이 모이니까 재밌구만 뭔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뭔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기가 빠져 딸기 뉴텔라 아 이거 빠지면 안돼 오케이 레츠 고 형 형의 두 손을 보여줄래 오케이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침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맨 요 요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덜 보내지 못된다 이빈호 그대 기억이 진단 사랑이 내 안에 바보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힌네 자 이 옛날 뮤비 와 시대의 기타리스트 양정희 보컬 조정한은 그만인데 이빈호 제발 가라고 아무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힌네 너무 사랑했던 나를 나를 크게 두려웠던 나를 많이 사랑했던 나를 빛이 도록 너를 그리워했던 날 이제는 놓아줘 보이지 않아 내 알수록 잊으려 하면 알수록 울어도 아파서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나를 괴롭히네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저희 장점은 모든 제 존재 자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도 모자이크 좀 시킬게요 아 이렇게 하자 형 뭐 먹고 싶어? 아 이쪽으로 찍어도 문제가 되는구나 응